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교단 은퇴 목사들이 지난달 26일 명성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위로와 화합의 시간을 나눴습니다.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일생의 목회로 헌신하신 은퇴 목사들을 2020년 한 해 더 잘 모시겠다면서 많이 웃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모임에 참석한 은퇴 목사들은 이번 모임에서 친교회 시간을 함께하면서 한 해 소망의 해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.